야 쟤 어떠냐? 죽이지 않냐? 별로다? 쟤 어때? 호리노 호리노! 오우 와더 빠드! 별로야... 제미 제미! 미모에 관심 없다. 야 쟤 어떠냐 쟤? 내 맘에 쏙 든다. 저기야. 죽었어? 무서워 굴마. 너 얼마나 쉽게 보이냐? 저기요. 왜... 왜 그러시는데요? 아... 초면에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이요? 젖 좀 주세요. 네? 참 부끄럽게... 제가 먹을 건 아니고요. 조금만 어떻게 주시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내가 맘 말해? 호대는 멀쩡해가? 와! 네가 주라! 영호해! 에잇! 하...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돌겠다 정말... 야! 그냥 좀 먹으라 좀! 어? 인스턴트 왜 안 먹는데 왜? 아빠! 나는 우유가 싫어! 아 좀 울지 좀 마! 우유가 좋아! 우유! 아... 누가 좀 저쯤 돌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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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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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말 용서해라. 뭐야? 시멘트 바닥에 놓치는 거야? 잘 가. 입 들어가는데 이거. 아저씨, 그거 모자 쓴 아저씨요. 일반 쓰레기 배출 이름 화목토예요. 아무 때나 버리면 과태료 물어요. 분리수거 일을 지켜야지. 빨리 다시 주워가세요. 아저씨,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기예요, 아기. 나는 저기 재활용하려고 잠깐 들릉. 사람들이 쓸만한 거 이렇게 버리고 그럴까? 이거 가져가려고, 이거. 그지? 쓸만하겠지? 저,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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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지요. 그럼요. 아니 제가 댁들처럼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러 온 놈으로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 차리서 다행이네요. 여기 한번 들려주세요. 여기. 승훈이 형. 먹어. 안 먹어. 먹어봐 좀. 아 해봐. 안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보유를 달라고. 보유. 이거 그냥 어제 버리고 와버렸어야 되는데. 버려라. 니 새끼데. 야 먹어 빨리. 안 먹어. 안 먹어. 야 먹지마. 먹지마. 안 먹어. 먹을게. 집어봐. 먹고 싶어. 여보세요. 야 이씨. 너 왜 핸드폰 꺼놓고 날냐. 제가 오늘 학교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야 닥치고. 너 지금 어디야. 가. 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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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데리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 으 아, 이놈아. 아. 아, 아, 아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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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글쎄 금방 지금 간다니까요. 사람은 안 돼이. 죄송합니다. 지랄났네 지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애가 네 애기라 이거지? 네. 선생님 반가워요. 야 미친다. 야 정신 나간 새끼야. 아 애는 그렇다 치고 학교 왜 데리고 와. 부모님은 뭐 하시고. 부모님이 가출하셔가지고. 뭐랬다고? 집안과 개팡이구만. 아유 진짜. 야 야 야. 아 애 울겠다.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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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스멜. 반복된 새끼 누구야. 냄새 무지하게 고집있네. 쏘리메리 죄송. 아 저염 코가 아주 무책게 민감하네. 뭘 봐. 썼네. 야 너희들 또 안싸? 야, 학교 무슨 타가 줘야? 애새끼 빨랑 안 치워? 아빠, 아빠 새끼 먹어 애새끼래. 네 똥에선 향수 냄새나냐? 야, 또 가만 안 둬! 한 번도 안 쓴 척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타부타 결론부터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죠. 학생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놈이 아기 돌보면서 공부하겠다고 학교로 왔는데 우리가 교육자된 입장에서 그래도 보듬... 이봐요! 조선생! 그 준수한 학생, 맨날 사고치는 학생이죠? 그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얼마나 실크됐는지 아세요? 이대로 두면 학부모들 반발이 불보도 뻔한데... 교칙대로 합시다! 네, 교칙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칙엔 그런 거 없어요.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교칙대로 처리해야죠. 교칙을 보자면 머리 염색 금지, 귀걸이, 목걸이 등 악세사리 금지. 반바지 금지. 거봐요! 교칙엔 아기 금지 없어요. 뭐냐노? 무슨 일이야, 신별? 선생님 전화번 내에 사진이 없어서요. 엄마! 엄마! 야! 안 가, 빨리! 빨리 안 가! 빨리! 네! 근데요, 선생님들! 교칙엔 정말 아기 금지 없어요. 진짜예요. 교칙 좀 봅시다. 선생님, 딱 일주일만 시간 더 주세요. 아, 아시잖아요. 지금 태어나면 저희 엄마 죽어요. 딱 일주일만요. 어떻게든 밀린 것까지 다 드릴게요. 사정만이 봐준 거 알잖아, 학생. 나도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어. 딱 일주일만요, 예? 이번엔 틀림없이 약속 시킬게요. 하, 정말 미치겠네, 이거.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안 된다도 그러네. 아니, 이번, 이번 한 번만요, 예? 왜 말 안 했어? 뭐 좋은 일이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도 바쁘잖아. 둘째 애 아빠 되고, 애 엄마 찼느라 뺑이치고, 부모님은 가출하시고. 나도 콩가루다, 완전 씨. 받아. 뭔데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오토바이나 하나 사줘봐. 야, 갈 테니까 어머니 잘 모셔라. 가자. 간다. 간다. 민식입니다. 네 nap at gegen은 remember 13구요, CBS TV. 이것은 사는read geen000 놈이쟽다. 조용히 맛나게 journée, 이것은 이해 중상으로 품절이 있습니다. 아 아... 아... 말해 지하철 타면 더 피곤하네. 어. 아니지.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굳이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 안녕. 그래. 그래. 아... 하... 하... 흔들리지 말자. 모르겠다. 한준수,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네. 하이씨. 하이씨. 그라이께네. 네 말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절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내리세요 하니까 놀라가지고 후다닥 내리는 바람에 을라를 이자뿌고 내렸다. 이 말이지. CCTV에 찍혀있을끼한 망쟁이자. 어휴, 그 얼마쯤 될까 봐라. 우람아! 우람아! 아이고 우람아! 아이고 우리 우람이! 이 뭐 세상이 어째달라고 이러노? 나도 아직 아가 없는데 먼 곧비리가 아새끼를 싸지르질 않나? 나 싸지르기 누가 싸질러요? 야, 이놈의 새끼야. 니가 니 지동하려는? 아버지라매. 누가 낳고 싶어 낳았어. 이거 어쩌다 인생에 꼬이 닮으니까. 개 된거지. 저기요. 아, 이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수야. 얼라 엄마. 에? 그 참 나이도 많으신 분이 곧비리를 얼라 아버지로 만들고 참 아름답다. 이런 거는 법에 안 걸리나. 세상이 우째 이러노. 참. 환전수. 저, 아저씨. 제 가방과 예행어는 어디 있나요? 아, 아저씨? 아저씨? 나 총각이어요. 오히려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하다. 어휴, 누나. 분유 말고, 모유, 모유. 내가 몇 번의 얘기하냐? 애가 우유를 못 먹네. 모유를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야! 아, 왜? 아휴, 넌 아빠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지금 먹을 게 입으로 들어가냐? 부모란 건 말이야. 자기 입에 있는 것도 자식한테 넣어주는 거라는데. 아휴,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아휴, 큰일 났다. 뭐야? 저, 저기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근래에 출생 신고한 사람. 주소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휴, 이놈이 분유를 못 먹어요. 얘를 났다 같이 애미... 아휴... 아빠, 제대로 해, 제대로. 애가 분유를 안 먹는데. 그거야, 그거. 그렇지, 그렇지. 이미 또 고급이... 간다, 간다. 저, 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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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기다려봐요, 찾아드릴게. 물어! 목 놓아, 목 놓아! 저, 저... 누구세요? 저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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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우, 좋은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 떡냥 좀 하러 왔는데. 왜요? 아,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나 배불러, 나 배불러, 나 배불러. 안 먹어, 나, 나 부주 먹을래, 부주. 나 부주만 먹을 거야, 안 먹어. 구아, 이거. 안 먹어, 그러니까. 아, 누구는 정신없이 하루종일 뺑이나 치고. 누구는 그냥 정신없이 먹기만 하고. 오오오오오. 많이 드세요. 아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냐? 그럼 좋았어. 오늘도 열심히 육아에 힘쓰시는 우리 회원님들. 오늘이 벌써 14차 정모네요. 새로 오신 우리 회원님들 반가 반가구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강사 선생님은 대한 육아협회 강사이십니다.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소개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빈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자 저기. 야. 너 코팅? 아 빠르다. 자자. 수업 시작할게요. 유아기엔 정해진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아박이 들어오세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자. 아유. 아빠 엄마가 어쩜게 참고 예뻐. 애가 몇 주? 저요? 아홉인데요. 어린게 벌써 애를 아홉이나 났대네. 어머. 아니 언제 다 났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 이구만. 안타? 먼저 들어가. 나 좀 가볼데가 있어. 어. 기석이냐? 그래 지금 간다. 응. 자. 먹어. 야. 술 좀 먹어. 얘랑 그냥 오면이랑 같이. 야. 직접 드세요. 야. 새끼야 이것도. 참 특이한 새끼야 저것도. 아유. 오빠. 앉아. 아. 야옹이 너무 질기다. 아 그래? 야. 너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애 아빠. 이 김구라 아니야. 야. 이 새끼 이거 특이한 새끼네. 야. 애를 팔아서 용업을 하네 이거. 난 말하고 앉았네. 야 이거 되게 열심히 산다. 야. 너 컨셉 좋아. 야. 잠깐만. 야. 이거 내가 웬만하면 진짜. 어. 피치게? 웬드한테 팁 안주는데. 아. 오빠 멋있다. 야. 야. 3만원. 가둬. 감사합니다. 오빠 멋있다. 야. 열심히 사러. 문유카페라. 그래. 들어가. 두 시간 되십쇼. 오빠 한 잔 더 해야지. 그래 그래. 다 쐈어. 오케이. 오케이. 한 장씩 한 장씩. 가줘. 응. 저 누렌들. 제가 찌라씨 좀 돌리러 와야 되는데. 애 좀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참 우리가 무슨 뺑더거미도 아니고. 호출오면 가야 되니까 빨리 와야 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요. 금방 갔다 올게. 어. 너무 좋아. 어. 좋아? 형님. 제가 곁에서 좀. 저 5만원. 5만원. 다기 설게요. 형님. 형님. 병원. 형님. 제가 온북기념이 앉아보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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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형님. 우람아, 아빠한테 와, 어? 아, 참... 누가 어렸어, 누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우람아, 아빠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다시 이런 데 안 할게, 응? 울지마, 울지마, 또. 뭐, 전교 1등하는 이런 반장 아들 존재로 우리 엄마가 학부모 대표를 총때로 하신 거야. 학생은 학생답게, 언제나 1등답게. 그게 우리 집 가훈이거든. 그럼, 준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흘려놓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어휴,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만하자. 나 스터디 모임 있어. 야! 왜? 너 가만 안 둬! 그래봤자 너네 엄마한테 이를 거잖아. 아, 참... 별것도... 아! 야! 그리고 너! 앞으로 네가 전교 1등하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저런 게 다 있어! 왜 저런 게 다 있어? 남자 새끼가 목소리하고는 재석이. 공부하는 자세에 무지하게 적극적이다. 엄마... 감정도 무지하게 버라이어티 하네. 모든 애들한테 중요한 시기라는 거 알지? 다수를 위해서 당분간 정확 처분하기로 결정했어. 아휴... 제발... 확인 안 해야지. 겁네! 야! 누구냐 너! 얼마나 먹었으면 지자식도 몰라봐! 이 새끼야! 내가 네 애비야 인마! 어? 다 일로 봐! 내 이름은... 한준수! 홍준수! 너는... 한준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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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휴... 저는... 한준수라고 하고요. 얘가... 한우람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18살이에요. 근데... 근데... 얘가 제 아들인데... 근데요 저는 실제로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우릴 아무도 안 만겨주네 왜 안 만겨줘 괜찮아요?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나 이제 학생 아니야 아빠야 아빠 한준수 꼴 나지 말고 열심히들 해 이 자식들아 응 야 너 뭐냐 김별인데요 아니 저런 꼴톡 수업 중이야 가서 앉아 수업이 아니라 자습이죠 자습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 갈래요 아니면 저 땅에 전학으로 와가지고 가서 당장 앉아 지금 하는 건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이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지한 사항으로 하는데요 지금 이러시는 거 교육청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교육지침 위반 아닌가요? 어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과 엘 발음을 좀 구분해 주세요 P와 F 발음도 구분이요 조용히 잘 안 해 다자니 90원짜리 팬티를 입고 10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어어 다자니 110원짜리 팬티를 입고 12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어어 다자니 150원짜리 팬티를 입고 14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고맙네 네? 우리 별이 다시 학교 나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잘해줘서 더 고맙고 잘해주기는요 맨날 구박만 하는데요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들과 조금만 달라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해를 응? 선생님 질문 있어요 어 그래 베라 무슨 질문? 선생님 전 피타고라스 정리 대수적 해법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은 알고는 있어서 책도 찾아보곤 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요 X는 M의 조급 마이너스 N의 조급 Y는 E M N Z는 M의 조급 플러스 N의 조급의 대수적 지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5.5 발레 증명법만 갖다 이거 중학생은 아직 몰라도 돼 알았지? 그 changing 악거 죄수 気 에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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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어. 진짜 재래야. 진짜 재래야. 재수없어. 뭐야. 사람이야, 이 자리야. 진짜 어떻게 부르냐. 왜이래. 뭐하냐. 내가 조심히 손으로 이리자. 아니, 자퇴해서 낸 놈이 난데없이 학교를 다시 가겠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너. 아니, 자네 때문이더라고. 잘생겼네. 우리 별이 잘 부탁하네. 진짜 잘생겼다. 나가려는 걸까, 이렇게 잘생겼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지? 정말 잘생겼어. 한준수! 힘내! 별이가 있잖아! 난 언제나 니 편이다! 화이팅! 저게 가족인데... 준수야... 야, 거기 앉어! 거기 서! 야! 누가 이런 데서 뛰어다녀? 걸어다니려야지! 조심성이 없어! 조심성이!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 걸어다녀! 죄송해요! 다른 건 차가워! 죄송합니다! 애들을 하나도 안 돼! 가정교육을 시켜 데리고 다니는 거지! 뭐요? 가정교육?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가정교육을 들먹여? 아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반말할만하니까 반말한다, 이 년아! 너 몇 살이야? 왜요?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야! 야! 아주머니! 말로 오세요! 아주머니! 말로 오세요! 여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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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회병님! 헐렝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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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우리 회는 대승배님이셔! 한회병님! 한국건설 대표이사? 이야, 멋지십니다 근데 그럴 줄 안하니까 옛날부터 추진료 하나 끝내주시더니 멋지십니다 저기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살다 보면 속으로 찌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신경쓰지 마세요. 아 근데 오늘 별이가 많이 늦네요. 우람이 보러 갔나? 곧 오겠지 뭐. 우람이? 애가 또 있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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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3짜리 제 딸님 짝꿍 놈이 애를 낳는데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부모들이 무슨 사정인지 집에 없고 해서. 제 딸내미가 가끔 가서 봐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나봐요. 고 3이 애를 낳아. 아니.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려고. 한참 공부해도 모자란 놈이 엄마도 모를 애를 낳아. 그놈도 그놈이지만 그놈 부모가 더 문제야. 가정계획이 제로야 제로. 엄마. 아버지. 아들 또 정학 먹었다. 누굴 때리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담배도 안 폈는데. 나보고 그냥 학교 나오지 말래. 얘 있잖아. 엄마 아버지 손자. 얘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방해된다고. 학교 나오지 말래요. 인가족으로 어떻게 연락도 한 번 없냐.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아냐. 엄마. 엄마 아버지 손자. 애는 무슨 죄가 있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들. 엄마. 엄마은. 오십시오 ? 누구니? 네? 아줌마는 누구신데요? 너 이 집 살아? 아니요, 그냥 애기 봐주는 건데 애기? 누구 애긴데? 이 집 주인 애기요 뭐? 이런 미친 빌어먹을 영감탱이 아이고, 다 됐다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나와 간다, 가 알았어, 알았어 빠이빠이 야, 너는 저 엄마였다고 학교 안 가도 된다 이거지? 어? 나 시험이란 말이야 알았어, 일로와 아빠한테 와 아, 근데 알바는 뭐야? 그건 알 거 없고 시험 잘 봐라 가자 지금 밥이 넘어가냐? 어떤 년이야? 뭔 소리야, 지금?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준수 동생만 안 되냐? 이 미친 영감탱이 맞추려고 해 자, 자식아 자, 자식아 답안제 이름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은? 아, 이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한심한 인생이 다 있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명색이 영어 시험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야? 아, 나 죄송합니다 정말 잘 몰라 이것도 몰라?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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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애들이고 인연들이가 아니라니깐, 어여파! 시키는 일을 다 할게, 어디 시키만 주세요. 아, 안 된다니까, 애들이고 무슨 일을 해? 아, 나 글쎄, 안 된다니까, 애들이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아, 저 사장님, 저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아, 참, 안 된다니까요, 여기. 사장님, 사장님! 어서 오세요. 저기요, 저 고등학생이고요, 애도 있고요, 거추장스러워서 여기서 일 못 하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구려! 아저씨, 우유 얼마예요? 500원. 초코우유는요? 거추장스러워서 사망자, 별거예요, 그 이유가 없잖아. 주제 사망자, 12ья 씬에 안찐을 때, 상대방의 Container 2부에 안찐을 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쉽 어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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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은 어서 넛붕 quil biblia 난 불길을 이기랄 아아 술 마 이거 뭐야? 야 이봐! 너 거기 앉아! 야 이봐! 야 이 새끼야! 너 거기 매치 갖고 와 이 새끼야! 야! 생세! 아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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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저기 여기 한준수 학생이 있다고 해서요 아기 엄마세요? 네? 아니 알아가도 얼마나 죽였으면 그냥 겨울 뺄 생각하고 말이오 나도 아파도 겁났네 그냥 야 엄마래요? 모유를 먹여요 모유를요 아를 생각해서도요 야 환준수 애기 엄마 누가 봐도 딱 애 엄마 마구만 멀기래요 너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 어?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주인한테 지갑 찾아서 돌려줬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이 자식이 근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야 환준수 야 환준수 야 환준수 야 환준수 야 환준수 야 환준수 야 환준이 우리 우리 아미한테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해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아저씨, 저 담배 한 분으로만 주세요 무슨 담배 드릴까 그냥 분이 한 통 더 가져갈게요 가자, 아빠가 맛있게 타줄게 맛있겠지? 어? 근데 그 애는 누구애냐? 누군 누구야, 당신 애지? 그게... 쟤 애예요, 아빠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걔가 저한테 그냥 줘버리고 가는 바람에 전 진짜 그냥 딴 데 줘버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잘 안돼요 불쌍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크면 아빠, 엄마 없이 자랐다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제 딴에는... 진짜 제 딴에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됐다, 됐어 이 마음 다 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겠구나 자, 이제 뚝 왜 아빠가 지질 짜면 쓰나? 아버지 그래, 일단 학교부터 다시 가자 우라민 당분간 나하고 니에미가 봐줄 테니까 이제 제발 사고 좀 그만 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그래, 일어나 한판 헤이지? 네? 엄마는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르신다 엄마 감기 걸렸어요? 어? 아이 괜찮아 약 먹으면 낫겠지 뭐 진짜 괜찮아? 괜찮다니까 너 얼른 학교나 가 가 갈게 어, 가 얼른 가 예, 그동안 저희 못난 가족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얼른 쓰면요 아니, 학생 신분에 애를 낳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애를 데리고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다른 학생들이 물들어요, 물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을 죽이든 살리든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지 학교 밖으로 거리로 내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 사정상 애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 그걸 통합을 시켜요 선생님 아니, 여보세요 준사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학생이 애를 낳는 게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저희는요 다른 학생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칙대로 한 겁니다 교칙 교감선생님 교칙엔 악의 금지 없다니까요 없다는데요? 교칙에도 없는데 정강을! 내 이름 학교 교육청에 고발을 하던지 놔봐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봐! 어떻게 된 거야? 아무람이 어디가 아픈데? 그게... 애가 갑자기 막 열이 나고 그래서 상태는? 검사 중이지 아직 기다려 봐야겠군 그러게 왜 감기 걸린 몸으로 애를 봐주다고 그래? 내가 아까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그거 옮은 거 아니야? 우람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이 자식!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죄송해 아버지 부모란 게 말이야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같은 거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 같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게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지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네 엄마 항상 웃고 있지만 속은 썩어버린 사람이야 나나 너나 얼마나 속을 썩이니 나 같은 날 만나서 평생 고생 많아 고생하는 게 너땡net 부모님 내가 여기 laãy 신난다 부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수가 폐렴을 앓고 있다. 저 조그만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엄마의 가슴은 정말로 찢어진다. 언제쯤 완쾌가 될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이 고비라는데 무사히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다. 하느님, 제발 우리 준수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주님의 가슴은 정말로 찢어진다. 주님이 아빠. 나 폐렴이래. 미안해, 엄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왜 청승이야? 좋아 야 힘들어서 좀 참아라 인마 인생 말린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냐 미안해 뭐? 미안해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잠시 들어왔어 나 다시 떠나 아기 잘 부탁해 정말 미안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돼 이 새끼야 말해 말해봐 이 새끼야 아 아무래 아 아 너처럼 있는 집에 태어나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어, 알어? 근데 그게 안 돼. 그 역같은 가난이 뭔지! 나 친구고 우정이고 내 새끼까지 다 보냈어, 됐어! 헛소리 집어치우고 우람이 잘 키워라. 친구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나쁜 새끼. 왔니? 어디 가? 빨리 가자고요. 내 친구 찾았대요. 뭐? 자, 신분이 형! 나 친구 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고프다고. 내가 왜 이래. 내가 뭐가 그렇게 크고 싶어서 나한테 안 오신다고.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해봐. 아, 간다 걸어봐, 간다. 김지아, 일어났니? 응.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준수야, 밥 안 먹고 가? 준수야! 괜찮아요. 아이고, 어린 게 그래도 아빠라고 할 만큼 했는데. 에이, 누가 아니래. 야, 나 조금 더 걸어. 야, 나 쇠보네. 쏘 따라했어, 쏘 따라해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왜이러니. 나 이거 못해. 형들 왜 봐. 야, 기운 내? 어. 와, 진짜. 야, 너 좀 와. 왜? 이건 어떻게 성적에 빈틈이 없냐 아주 짜임새 있어 수석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등한 거 처음 봤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람이 퇴원했대 우람이 퇴원했대 한 번 보러 안 갈래? 우람이가 더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자꾸 찡얼거리네 지 아빠 찾았는데 뭘 자꾸 찡얼거려 비겁해 너 뭐? 지금 누구보다 우람이를 보고 싶어하고 우람이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라는 거 알잖아 근데 너 알긴 뭘 알아? 나? 내가 우람이를 보고 싶어한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 고생을 했는데 뭐가 보고 싶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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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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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라 좀 어? 야 안주스 니 새끼 안오람 내일 외국으로 입양감된다 알아? 아! 내 생각엔 니가 준수한테 우라밀 버린 것보다 입양이 더 나쁜 것 같다. 힘들겠지만 잘 생각해봐. 우라마, 가서 잘 살아야 돼. 알았지? 거기 가서 아빠랑 할머니 다 잊고 잘 살아야 돼. 근데 엄마나, 나 그냥 옆에서라도 우리 우라를 잘하는 거 바라보고 싶었어. 무슨 애라면 잘 키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 공황이야. 우라미 지금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나 공황이야.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아?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투병 생활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또 입양이야. 인생 정말 빡빡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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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있었나 내가 사랑했던 내가 그 할 수 있었나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 너를 잃고 살아갈까 그렇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다 잘 먹었어요 엄마 자주 봬요 어머니 와 야 완전 배불러 준수야 니네 엄마 음식 송신 모자하게 짜임새 있다 완전 맛있어 쭈꾸미 초장 진수야 진짜 고맙다 이제 내가 우람이 열심히 키울게 야 인마 왜 너만 키워 얘 내 아들이기도 한데 아 뭐야 아직도 입장 정리 안 된 거야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집에서 키운다 야 그럼 우람 아빠 둘 된 기념으로 우린 맥주 파리 할까 안 돼 술은 백혁우스를 감소시켜 신체 면역반응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제2 제3의 우람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 응? 알았어 알았어 안 먹어 가서 기석이랑 음료수 좀 사와 어? 아 사오래잖아 야 빨리 갔다와 너 오늘 좀 맛있더라 아 다행이다 우리 엄마 애 딸린 사위 안 만들어서 무슨 소리야? 나 너한테 줄 거 있는데 뭔데? 뭔데? 뭐야 아빠 이거 저 당한 거 알겠습니다 오빠 미안해 아기는 오빠가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아기 이름은 한준수예요 영숙이가 아 아 아 아 아 사랑이 이렇게 내게로 오네요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네요 사랑을 몰랐을걸 사랑을 몰랐을걸 내가 그녈 위해 살아갈게요 아 아 아 아